키네마스트에서 동영상에서 오디오만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동영상에서 오디오만, 음악만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를 하나 터치해서 띄우겠습니다. 현재 이런 프로젝트를 제가 화면을 구성해 나왔습니다. 여기 프로젝트를 플레이해보면 지금 음악이 없어요. 여러가지 크롬마키라던가 투명사진으로 장식을 했는데 음악이 없어요. 그런데 음악파일도 내가 원하는 적당한 음악이 없고, 동영상에서 좋은 음악이 있어서 그 동영상을 가져와서 음악만 추출하는 방법을 실행해보겠습니다. 자, 레이어로 갑니다. 우선 이거, 여기 보시면 이거 있죠? 재생헤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재생헤드를 맨 앞에 이렇게 갖다 놔야 됩니다. 맨 앞에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야만 여기서부터 음악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제일 앞에 갖다 놓고서 그 다음에는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에 가서 동영상을 하나 가져와서 음악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에 가서 그 다음에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로 가서 터치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폴드가 여기 다 나타납니다. 이게 쭉 다 나와요. 여기에서 음악이 있는 동영상을 찾아가야 됩니다. 저는 엑스포트에서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음악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제일 앞에 이거 한번 가져와 보겠어요. 제일 앞에 이것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동영상 속에 있는 음악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음악에서 현재 동영상을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니까 이와 같이 화면에 동영상에 왔죠? 그리고 타임라인에도 이와 같이 파일이 왔습니다. 파일이 왔어요. 자 여기 일단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선택된 상태, 아 이걸 플레이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잔잔한 음악, 힐링 음악, 피아노를 치는 메리골드라는 음악입니다. 제작권도 없는 그런 음악이에요. 제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음악입니다. 작곡가는 물론 있겠죠. 여기서 이 음악에서 일단 이 파일을 타임라인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럼 화면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죠. 이 화면에서 이게 비디오는 필요 없고 음악만 뽑아낼 거잖아요.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선택한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이 세부 메뉴 있죠. 이걸 선택을 하면은 세부 메뉴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세부 메뉴가 떠요. 거기에서 아래로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위로 쭉 올리면은 끝까지 올립니다. 여기에 오디오 추출이라는 게 있죠. 오디오 추출. 이 키네마스터가 옛날 버전에서는 오디오 추출을 이렇게 따로 메뉴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따로 없었는데 최근에 최신 버전에서는 오디오 추출을 이렇게 별도로 내놨어요. 그리고 최하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최하단에 쪽에 있는데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툭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타임라인에 가서 보면 됩니다. 타임라인을 자세히 보려면은 이걸 터치해야죠. 확장. 타임라인 확장을 터치합니다. 타임라인을 툭 확장을 터치해서 보면은 타임라인의 확장에 들어오면은 최하단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파일이 추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은 이 위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파일만 살리고 음악 파일만 두고 이것만 두고 비디오는 필요 없으니까 이것은 없애버려야 되겠죠. 이것을 삭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비디오를 확장을 다시 원형으로 시킵니다. 비디오를 이렇게 터치해서 터치하면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가장자리가 깜빡깜빡하죠. 이게 사각형에서. 그래서 이것을 터치해서 그 다음에는 쓰레기 톨을 눌러서 비디오를 없애버립니다. 비디오를 없애고 없애면 오디오만 남겠죠. 그래서 툭 툭하면 비디오는 없어지고 음악만 여기 밑에 보면 현재 이렇게 음악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이걸 프레이 한 번 해볼게요. 이와 같이 퀸의 마스터에서 비디오를 가져와서 그 비디오의 화면은 없애버리고 음악만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음악만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음악만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음악만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음악만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